온유야 온유야 아이 좋아 아이 좋아 김온유 아이 좋아 아이 잘했네 잘잤어요 응 잘잤어요 아이 좋아 아이 잘했네 그렇지 응 뭐라고 하려고 우리 온유가 뭐라고 하고싶은다 응 응 응 응 응 그래 응 그래 뭐라 했어 응 뭐라고 아주 심각하게 얘기하네 응 아이 좋아 응 오 그래 오 뭐라 응 응 그랬어? 아 아이 좋아 아이 좋아 수고 많았네 우리 온유 수고 많았네 우리 온유 수고 많았네 우리 온유 수고 많았네 우리 온유 수고 많아 응 응